오늘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4시 29분입니다. 4시 56분입니다. 지금 시간 5시 36분입니다. 지금 시간 6시 3분입니다. 지금 시간 6시 7분입니다. 지금 시간 6시 32분입니다. 지금 시간 7시 4분입니다. 지금 시간 7시 33분입니다. 지금 시간 7시 53분입니다.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입장하시면 발열 체크와 건강 모니터링 작성을 진행하고 손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8시 29분입니다. 지금 시간 8시 42분입니다. 지금 시간 8시 51분입니다. 누적 팀 수는 8팀입니다. 지금 시간 9시 10분입니다. 지금 시간 9시 24분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2분입니다. 지금 시간 10시입니다. 누적 팀 수는 12팀입니다. 지금 시간 10시 11분입니다. 지금 시간 10시 29분입니다. 지금 시간 10시 59분입니다. 누적 팀 수는 14팀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13분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16분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17분입니다. 누적 팀 수는 15팀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33분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43분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9분입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지금까지 총 15팀이 와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금요일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